예인이, 고라니. 특기가 무용, 발레. 이 친구는 터널 잘 돈다고. 그럼 도른 놈. 희철이가 해야겠어. 고기를 처음 본가. 다음 미수정. 미수정. 이 수정이라는 친구가 아이돌 박사. 아박이래, 아박. 진짜로? 아박사. 아이돌 박사 하면. 아이돌 박사 하면 이동해지. 아이돌 박사는 이동해. 내가 그렇게 잘한 게 많았었나. 트와이스 몇 명이요? 9명이요. 아이고, 아이돌 박사야. 아이돌 박사야. 킹클 몇 명이요? 4명이요? 아이고, 아이돌 박사야. 옛날 아이돌은 많이. NCS! 3명이요! 아이고, 아이돌 박사야. 아이돌 박사야. 아이고, 아이돌 박사야. H.O.T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H.O.T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핫엄티네이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우리 이제 선배님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야, 10대는 뜨겁다가 뭐야. 10대에 뜨겁다. 10대에 뜨겁다. 동신보아. 동신보아. 그들이 왔나? 그들이 왔다고 하네. 최대감! 어서 앞장서시오. 최대감! 최대감! 어서 앞장서시오. 아, 내같이 다 고지적이었나? 최병장! 아, 병장이네. 나는 김일경이네. 최병장! 뭐야, 인강이 왜 왔는데? 병진 사람이야. 미안하네. 나는 정동구청 출신이야.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